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엔딩 본다, 안 본다 그거 하겠습니다 뭐야 걸린 돈 차이 뭐야 이자율 뭐야 아니 1.9만을 건다고? 정답이 있는 문젠데 이걸 드리블트 수도 있네 지금 옆에 가신 분들은 옆에 중이어서 그런 거죠 진심으로 믿는 거 아니죠 이 아닐 거야 이걸 옆에로? 하는 사람이? 그렇긴 하는? 집중하겠습니다 천만시킬 수 없죠 아 미안해 뭐예요? 뭐예요? 다음판은 강탬부들의 실드 개봉탬부로 가서 마시면서 깨물죠 이번엔 실습지 몰라요 이번엔 실습지 몰라요 이번엔 엔딩 볼게요 보스라고? 아 나 긴장돼 어떡해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야 23배? 파란 애들아 응원해줘 마무리 막타! 빨리 깨! 빨리 깨! 빨리 깨 것처럼 것처럼 김두토 결과 잘못 눌러도 우리가 채팅 덮어줄게 아 개감동이다 진짜 그죠 여러분? 정말 감동적인 결과죠? äch렬 감동적이죠 여러분 23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또 믿어주시고 우정이 엔딩 볼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아 농김 있었다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했음 이거 논란이 있을 듯 아니 맨날 깬다고 했잖아 나는 항상 선서를 하고 깨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 예민하네 토토 갖고 왜 그래 신중하게 거세요 예민하네 하났네 토토 갖고 왜 그래 아 하여튼 너무 재밌었고요 친구들 또 교훈을 하나 얻었네요 경배는 항상 답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은 이제 역배일 뿐 나도 이제 엔딩을 깰 수 있다 이 말이야 실크 은행 이자니 어쩌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코가 납작콩 납작콩 됐죠 은행이 터질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새로운 교훈 배웠죠 은행도 가끔은 터질 때가 있구나 아 근데 설마 누가 돈 정배에 그렇게 했겠어 부산 투자 했겠지 알아서 전재단 걸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부산 투자를 알아서 좀 했겠지 알겠습니다 그만 놀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배 거신 분들은 시간이 많으시다 그쵸 그래서 제 방송도 대신 봐줬다 그쵸 지금 그딴 말 할 분위기 아닌데 공감 못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닌데 아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봐요 아 아 진짜 죄송 아 어떻게 하지 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죄송해요 지금 놀리지 마바 지금 살짝 진짜 화나서 살짝 화났어 난 땡땡땡땡땡땡땡땡 난 난 난 난 난 난 살짝 화났어 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좀 예민하시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?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괜찮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끊어져 드리겠습니다 아 방송을 안 끊네 아 죄송해요 아 몰랐네 정말 죄송한데 미쳤어요 아 나 미.. 미.. 참 미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라고요? 아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SPUSEQué 아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실것 같아요 아 어떡해 아 죄송해요 그럼 오늘 방송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갈께용 안녕 오 왕쏙 어 옆배, 정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거든? 근데 사람들이 정배 해놓고 지들이 정배 해놓고 막 빡쳐가지고 나보고 막 빨리 나가라면서 아 이제 레알 개 웃겼어 알았어 연락할게 7년 더 돌리고 싶어서 안 가는 거 봐 아 시발 산책 나간다 어휴 진짜 세상에 어 어떡해 어 진짜 세상에 나 맞추네요 아 진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죄송해요 오늘 다시 보기 지울게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아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지우세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넌 연기하지 마라 개못하네 리은 아 알겠습니다 나 절대로 연기 안 할게요 약속할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어떡해 진짜 뒤질래? 어? 너 눈썹부터 아가리까지 다 찢어버린다 어 그건 너무 그건 너무 많이 찢는데 가볼게요 어 죄송합니다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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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